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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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셨어요 오늘따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돼요? 보고싶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무척 보고싶었습니다 복습을 잘했나 안했나 우리 복습해야죠 오늘로서 벌써 사무엘서 3번째 시간인데 점점 사무엘서에 담긴 깊은 역사적 맥락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정준 학생부터 지난주 공부한거 지난주에 생각나는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결국엔 멸망 그 집이 멸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거 오 중요한 사실 결론이었어요 중요한 결론 그리고 우리 광고학생 어 주님이 계산하셨다는거 기억이 납니다 뭘 계산하셨어요 한나가 한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계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처럼 그 이후에 다섯 배나 축복으로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그것만큼 중요했던게 엘리를 따랐던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무엘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됩니다 오케이 네 좋았어요 정리가 안 되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거는요 사무엘은 어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는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마포의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교육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쏙쏙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자랐지만 그 성장 그 환경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두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중요한거는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겠네 기회를 드려야죠 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왕정정치로 갈 것을 인간들이 왕정정치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신명기에 보면 삼일운동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3가지는 말 그리고 여자 금은을 피하라고 하셨고요 여자가 아니고 배우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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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같은 안해 그리고 한 가지는 항상 유일법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박수 장애는 주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모예를 역사의 면전 앞에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우리 반장부터 한번 두 절씩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던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18절부터 우리 상원학생부터 한 절씩만 마저 끝까지 읽읍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은 10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사무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아이사무엘이 여러분 아이사무엘이 그냥 사무엘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꼭 아직은 아이사무엘이 그런데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아이라는 말 뒤에 뭐가 자란다 자란다 자란이라 자란이라 윌터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별도 달고 해도 만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사무엘을 어떻게 하세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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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다는 개념이 지난주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누구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란다는 개념이 무슨 뜻일까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예수님처럼 그런 건 아니라 아니라 윌터 아니면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었다고만 기억이 나고요 답은 생각이 안 나고 이 자란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모든 걸 경험케 하셔요 그리고 이 속에는 선악의 구조가 뒤섞여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는 육체적으로는 사모엘은 육체적으로 누구에게 예속돼 있죠? 하나님 엘리에게 예속돼 있죠 그런데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비섞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아마 주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사모엘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르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나 잘하게 하세요 서서히 역사 속에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지난주 윌터 카이저라는 분이 그 계약언약의 나선형 창세기 15장에 심어진 원시보금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커가고 확대되고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체의 맥락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아이사모엘이 자 1절을 보십시다 아이사모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눈먼 시대에요 그래서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서 할 때도 이삭의 눈이 어땠어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어요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입맛을 돋굴 별미를 찾다가 축복을 받고 버리죠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야곱은 험난한 인생 풍파를 걷기면서 야곱은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아들 요셉이 아들 둘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금 막기죠 그래서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버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노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이렇게 이 시대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사야에서 29장을 한번 다 찾읍시다 9절부터 읽읍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999쪽 먼저 찾은 분이 누구 한번 9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매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매암음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대저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오 또 그 책을 그 책을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대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조명이 가려지리라 무서운 세상이죠 책이 봉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도 읽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 시대만큼 불행한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사학당 같은 이런 클래스와 이런 프로그램이 왜 이 시대 앞에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백성들이 자꾸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제일 무서운 시대가 말씀이 덮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시대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책 안 열어요 왜 안 열까요 피차 성경을 열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자기 얘기 할 수 있고 또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펼 이유를 서로 찾지 못하면 성경책이 덮여지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 눈먼자의 시대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네 그런 끔찍한 시대가 와요 이미 도래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네 그 뒤로 넘어가서 암호스 서를 찾아보세요 암호스 우리 상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 정말 이 땅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극이지 양식이 없는 비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엉뚱한 소원을 가져봐요 왜 목사들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 정말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외국 같은 데는 그런 훌륭한 성경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사학당에서 배운 거를 자기 혼자만 꿀꺽 삼키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되어선 안 되고 그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훌륭한 공부가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 자기가 가르칠 때 영어 못하는 사람들 영어를 누구한테라도 가르쳐보세요 가장 확실하게 영어를 배웁니다 똑같은 이처예요 말씀을 가르쳐보세요 우리 주은 학생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주중에? 주중이에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방장 했었는데 힘들어도 그걸 하세요 아니요 진짜요 광호 학생 네 아무래도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가르칠 기회가 있을 정기적으로 그 시간만큼 최고의 공부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커죠 크죠 사실 목회자로서 누구를 나누고 가르치다는 것보다도 준비하면서 제가 변해요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준비의 과정을 통해 키우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서가 준비되던 시기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체가 희귀하던 시대예요 선포도 되질 않고 주어도 제사장들이 말씀을 못 읽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마치 중세시대 같은 그런 깜깜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알았더라 가장 불행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그때 2절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돼간다고요 어두워가서 어두워간다 이거는 이삭처럼 사실은 노안이 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책임졌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깨닫는 일이 드물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지독한 불행이에요 제사장 상태가 이럴 진된 백성들의 상태는 보나 마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더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뭔가 아주 가녀리지만 희망스러운 조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답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답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건가요 희망 이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유명한 성경 기억나시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놓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잡는다는 것 기름이 떨어진다고 등불이 꺼지는 건 아니죠 언제 등불이 꺼집니까 등불이 마지막에 기름이 떨어진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 심지를 다 태워야 꺼집니다 이게 꺼져가는 물이에요 이미 기름은 없다 끓어진 거예요 심지만 타버리면 그 등불은 꺼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아직 꺼지지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마지막 마지막 희망 사사시대라는 절망의 시대가 지금 완전히 말씀이 희귀해서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왕정시대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은 다윗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성소에서 준비시키고 있는 사무엘 사무엘 이 사무엘이 그걸 위해서 시대적 가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그러니까 하나의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성소에서 지금 사무엘은 자라고 있어요 누워 자더니 그때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니 재밌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 엘리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모두 이렇게 세 번 부릅니다 또 보십시다 5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리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또 누교로 달려갑니다 엘리 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때 사무엘은 또 엘리 달려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저기 윤정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네 세 번째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갔죠 엘리 엘리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신앙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이라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왜 워낙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엘리에게로 달려간 사무엘의 이 현상을 엘리는 무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따라서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어야 합니다 목사님하고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 설교 잘 안 들어오죠 사실 자기나 잘하지 뭐 광호 학생이 저하고 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막 잘난 체하고 가리켜요 그러면 속으로 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를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를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제서야 가르쳐줍니다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디어 부르시는데 자 우리 저기 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뭘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아까 윌터 브루그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띈다 동반한다 그 얘기는 비록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제사장일지라도 그 얘기에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못 듣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정작 자기는 못 듣고 있어요 방법은 아는데 근데 지금 누가 계속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죠? 사무엘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제는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 영적인 리더가 누구에게 말씀이 지금 임하기 시작하느냐는 그 시대에 주도권이 이제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장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엘리 엘리예요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엘리 가정에 나타날 현상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우리 주원 학생이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세요 방금 읽었던 다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연노라 하셨더라 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즉 엘리의 제사장의 집에 이 말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사무엘 사무엘이 듣고 있어요 이미 시대의 주도권이 지금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가 직접 못 들어요 이거 끔찍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민감해 있지 못하면 말하자면 게시록에 나왔던 내가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누구의 집으로 사무엘이 집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일어날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하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는 그 시대의 촛대가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미 주도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5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우와의 집이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린 사무엘이 그 이상 중에 나타났던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자기가 지금 성기고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나타날 멸망의 그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엘리는 이걸 눈치챕니다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런데 표정을 보니 좋지 않아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타깝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뒤엉킨 시대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윤정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네 그리고 그 다음 전에 사무엘이 자라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또 마지막에 마치 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처럼 사무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메 자라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애니기분 썬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알파체노 나오는 거 알파체노는 이제 퇴락한 실패한 인생이죠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그런데 그가 미식축구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팀은 한때는 명문팀이었는데 그 팀도 역시 자기 신세처럼 몰라간 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 시합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 운명 같은 팀을 맡게 돼요 그런데 게임을 했는데 또 게임이 엉망이에요 선수들은 개인 플레이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선수 대기실에 이제 그 하프타임 때 선수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그냥 탁 초죽음이 돼서 막 다운이 돼가지고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면서 앉아있는데 알파체노가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연기를 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인생의 오차범위는 1인치다 밤보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뛰느냐 안 뛰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진다 그것이 큰 걸음이 아니다 1인치 싸웁니다 1인치 싸웁니다 이 연기를 신들린 듯이 합니다 그리고 막 열연을 하죠 1인치 싸웁니다 그리고 그 덕아웃에 있는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그게 아주 인상에 남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엘리의 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엘리의 가문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사를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알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데서부터 이 집안의 멸망은 이미 차곡차곡 마치 밑에서 기둥을 벌레가 깎아먹듯이 진전이 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리더십이 역사의 리더십이 커다랗게 바뀌면서 그 멸망의 선거를 그것도 직접 뜯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련생으로 데리고 있던 사무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요 비통스럽고 놀랍게도 이렇게 엘리의 집은 문을 닫습니다 그럼 제사장 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사가 끊어진 시대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에요 끔찍한 멸망이죠 이스라엘이 제사가 끊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몽땅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가 제사가 끊어집니다 마치 그런 불행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켠에 마치 기가 막힌 그림을 비교해 놓듯이 사무엘은 점점점 돋는 햇볕처럼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저기 우리 광호학생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얘기하죠 남쪽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비교예요 그런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면 이 알미 갑자기 알아진 겁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래 이렇게 알아진 겁니까 아니죠 큰 바위 얼굴처럼 차곡차곡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자리까지 사무엘이 자라가는 겁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게 천천히 밑바닥서부터 수련생서부터 자라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의 신망이 누구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될성 부른 잎이야 그런데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화의 알파치노의 연기 속의 대사처럼 1인치 싸움이에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그저 매일 1인치 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탁 붙들려서 시대 앞에 얼굴을 내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맨날 앉아서 그 목적지만을 놓고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 수가 없죠 꿈만 꾸는 사람이 되어선 안되겠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열매가 나올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 책에서 읽었던 그 큰바위 얼굴도 결국은 그 마을의 지도자가 그 마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마을 산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뒤에 석양에 비친 얼굴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소망하던 그 큰바위 얼굴에 나타난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보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되 자기를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소통이 끊어졌던 시대 우리 일장서부터 공부한 내용을 잘 더듬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를 통해 표현했어요 사무엘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있었구나 한나를 통해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슴을 통함으로 한나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똑같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더러운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역사의 전면에 그림을 드러내면서 잘하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하니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있어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타들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하나님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좋은 답이에요 또 우리 윤정학생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조금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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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한나에게 했던 한나랑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나에게 줬을 때 내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입을 그냥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많은 아들도 자식들도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아 회복의 하나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좋다 사랑의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근데 우리 윤정학생 그 회복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오셨나요 그 회복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걸렸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준비 뭘까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잘못 걸렸죠 다 걸렸어 왜 나야 하구 속이 시원해 남들 걸린다 윤정학생 마지막 절을 다시 보세요 이거 여러분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요하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요하가 신로에서 요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뭘로 나타내셨어요 요하의 말씀 말씀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의 부재였죠 말씀의 부재였죠 그리고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되면서 꿈결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요 자기가 주제는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구체성을 그렇죠 1인치가 부족했네요 제가 항상 민치 싸움이야 그렇죠 그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키워나가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늘 성경 공부로 마쳐지면 안되겠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뭘까 이것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공부로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쉽다 아쉽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3번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예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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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or sauna